조금 전에 제가 언론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인유한 교수님께서 와이프와 아이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더니 국민들 지지가 엄청 높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 혁신인회 활동하고 우리 당도 그 뜻을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까 하게 되었고요 우리 또 특히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열심히 생업에 잘 활동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아주 인정받으시는 분을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이 혁신인회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를 했다고 하고 수락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랜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뜻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교수님께서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희망을 주였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그런 한국형 앰뷸런스와 같은 그런 창의력을 잘 발휘하시면 국민의 우리 당이 또 성숙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역량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32년 교편을 잡고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기회를 주세요 좀 시간을 이걸 좀 배우는데 예술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이걸 들어와서 편견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꼭 뜻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안 하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 같은 동갑 제가 몇 달 빠릅니다 제가 형이 그렇죠 뭐 군대는 3일 먼저 가는 세숨을 떠나주니까 형님이신데 뭐 저는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 할까요? 예 우리 논일 조금 하고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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